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 유럽연합이 취한 조치들이 어떻게 유야무야 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제재는 모두 코미디로 끝났습니다 야가 빠진 유럽인들은 제재를 한다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예외를 고안해냈습니다 제재효과라고는 거의 없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산이 아닌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해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인도 같은 경우는 돈을 갈키로 긁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원유로 수입한 뒤 이를 정제해 가솔린, 케로신, 디젤유를 만들어 유럽에 내다 팔았습니다 인도에서 정제를 해서 만든 석유제품은 러시아산이 아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인도의 정유시설 가운데 러시아 소유도 많습니다 인도에 진출한 러시아 기업에 돈을 벌어주는 셈이 됐습니다 유럽의 바보들은 러시아에서 그냥 사면 될 석유제품을 인도에서 들여오면서 돈을 더 냈습니다 이를 비유하지만 스스로 발등을 찍고 약을 바른 뒤 밴드를 붙였다가 그래도 아프면 진통제를 복용하는 꼴입니다 손해보는 것도 모르고 괜찮다고 자유를 하는 꼴입니다 소위 육가상한제라는 것도 러시아산 원유에다 다른 지역산 원유를 섞으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러시아산 원유가 실린 유조선에 노르웨이산 원유 한 양동유를 부으면 그것은 러시아산이 아닙니다 이를 두고 유럽인들은 노르웨이의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 분자를 혼합하는 것이라는 웃긴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원유의 육가상한제를 취한 유럽인들은 공해상에서 원유를 섞는 한이 있더라도 배러 제재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게 농담 같지만 현실입니다 서구 선진국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산 기름은 악한 기름이라 여기에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전하는 기름을 섞어 순하게 만든다는 코멘트입니다 서방은 자기네들이 저렴한 러시아 에너지를 사지 않겠다고 거부해놓고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한다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다 비슷하지만 폴란드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폴란드의 모라비에스키 총리는 러시아 올리가르허와의 거래를 버리고 자유를 위한 투쟁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은 사실 마약 중독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을 마약 거래상에 비유했습니다 마약 거래상은 처음에는 마약을 공자 내지 싸게 주다가 중독이 되면 가격을 올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라비에스키는 또 유럽이 러시아에 넘어갔던 것은 푸틴과 러시아의 악마적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유럽 자체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마약입니다 진짜 논리도 없이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모라비에스키는 서방으로서는 명백한 선택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승리 아니면 서방과 서방 문명 르네상스의 패배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투쟁의 시간이라면서 폴란드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공동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포스트 임페리얼 유럽의 핵심 고리 중 하나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부하슈착의 행동거지가 차국 내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는 KF를 방문해 우카라나 봉기군 UPA 깃발 아래 무릎을 꿇고 화환을 바쳤습니다 우카라나 봉기군은 극단적 민족주의 무장 세력으로 폴란드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군벌입니다 폴란드는 볼린 대학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카라나의 극단 민족주의와는 정서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하슈착이 이 같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폴란드 국방부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실그머니 사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에서 우카라나군 봉기군 심벌을 지우고 다시 올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폴란드에 머무르고 있는 우카라나 남성들에게 드디어 징집영장이 발부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돌던 난민 징집에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서로들 정보를 공유해가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고의 충고는 꼭꼭 숨어랍니다 이제 우카라나 난민들도 귀국해 대포밥으로 넘겨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런데 우카라나에서는 마구잡이 징집이 시작됐습니다 크레멘축에서는 민가에 들이닥쳐 남성을 두 사람이 완력으로 체포해 끌고 갑니다 강력반 형사가 범인을 지압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또 길거리에 나돌아다니는 사람을 체포하는 페이크 택시도 등장했습니다 노란색인 이 승합차는 택시로 보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번쩍 들여다가 침착처럼 쉽게도 안성맞춤입니다 길거리에서는 10대 청소년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 컸구나 하고 무작정 끌어다가 총알 바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길거리에는 특이한 전단지도 등장했습니다 군대 징집을 피하기를 원하는 일을 상대로 팔을 부러뜨려 준다는 병원 광고입니다 마취부터 모든 게 포함된 가격을 문의하려면 전화를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집 영장이 날아들면 고민할 게 아니라 상담 전화 한턱면 병역을 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오데스에서는 도시를 지킬 돌격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냉담합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병역사무소에 상담하러 와서 참가 의사를 밝히는 이는 두세 명에 불과합니다 소위 매스 미디어에서 말하는 우크라나 국민들의 결사항전 의지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크라나는 참 훌륭한 대통령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 모양입니다 이 와중에 우크라나 TV는 거짓말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모스크바가 200에서 500만을 추가 동원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로우전에는 두 명의 까레이스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최근 러시아 군부에서 중용된 알렉스의 킴 또 한 명은 우크라나 니콜라이프의 리틀 젤렌스키라 불리는 비탈리 킴입니다 알렉스의 킴은 두 차례나 용기무공훈장을 받은 장성이고 비탈리 킴은 젤렌스키처럼 녹색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허풍쟁입니다 둘 다 원래 모어는 우크라나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비탈리 킴은 자신은 오리지널 우크라나인이라면서 러시아계 주민들을 반동분자라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나의 절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오나치 아조프 대대의 아류격이라 할 수 있는 아이다르 대대도 거의 교멸됐습니다 2022년 가을에 기념사진을 찍은 아이다르 돌격대원 전원이 지금은 묘지에 매장됐습니다 바흐모트 전선에서 규멸되다시피 한 우크라나군은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소형 드론을 이용해 화학무기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나군이 안갈을 이용해 소형 드론에다 냉장 보관중인 화학무기를 탑재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소방전차가 우크라나 영내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정밀유도포탄을 생산하는 크라스노폴 공장의 가동을 배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2와 미제 에몬 에이브럼스를 포병화력으로 격파한다는 방침입니다 원거리에서 야포로 발사하는 활강유도포탄으로 여유있게 소방제전차를 파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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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